합천호에 있는 수상태양광 시설에서 미세플라스틱이죠. 유리 섬유가 검출돼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위생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 국내에는 유리 섬유 같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안전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합천호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실증 시설입니다. 합천호에만 100kW급 2개, 500kW급 1개 등 모두 3개의 태양광 시설이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패널을 물에 띄우는 FRP 구조물에서 오염물질인 유리 섬유가 나왔다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FRP 실증 시험에서 햇볕을 잘 받는 부분의 구조물에서 유리 섬유가 드러났습니다. 그늘진 일부분에서는 표면 플라스틱이 손상되는 경련 변화도 진행 중입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확보한 보고서에는 FRP 손상 진행 상황에 따라 구조 변화 검토가 필요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우려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달려 있습니다. 경화성 수준인 FRP는 재활용이 어렵고 사용 시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친환경을 내세운 수상 태양광 시설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유리 섬유가 날리는 부분이 실증 결과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자재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수도용 기자대로 적합한 제품을 사용 중이며 매년 모니터링 때 위생안전 기준에 부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국내의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환경 기준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전회는 모두 767억 원을 들여 수면 46만 7000제곱미터에 41메가와트급 규모의 수상태양광이 준공될 예정인데 초창기부터 이어진 환경오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